이 재미난 뉴스 뒤에 아주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발합니다. 어제였어요. 라인 야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메신저 프로그램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일본에서 9,500만이 사용을 합니다. 일본 전체 인구가 한 1억 2천 되나요? 네. 몇 억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2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9,500만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이상이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한국에 오면 환상적이라고 좋아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 24세의 서비스. 그렇죠.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라인이 서비스로 해줘요. 정부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민원 24 같은 경우 PC든 이런 데서 딱 들어가서 띡폭 보면 주민등록 등본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라인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직접 다 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국가라고 그랬죠? 도장 갖고 갔어요. 일본을. 네. 맞습니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라인이 서비스를 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IT 기술이 만드는 천국.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같은 것도 걔네들 동사무소에 가서 또 도장 찍고 폐기물 받아갖고 붙이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딱딱딱 신청만 하면 무료로 와서 폐기물 가져가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일본이 못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소프트뱅크에게 조인트를 깝니다. 소프트뱅크한테 돈 좀 내.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네이버와 5대5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주회사가 라인의 지분의 62.5%를 가져가게. 그래서 공동 소유주가 되죠. 이때 이미 많은 분들이 한국 기업 뺏긴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난다. 일본이 저러는 거 외교부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한 일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한 일이 이거더라고요. 아우 제발 그죠. 일본이 뺏어간 건 오해라고 좀 보도자료 좀 돌려주세요. 레알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언론 플레이를 대신해주냐. 이렇게 까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랑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온 동네 호구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앞장서서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한국 정부가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뉴탐사에서 새로운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준비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인데요. 한국 사람으로 세탁이 돼 있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잔존 일본인. 윤석열 얘기한 거예요? 의심이 된답니다. 족보를 샀대요. 족보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그 어수선한 해방 국면에 그때 큰 돈을 주고 족보를 사서 그래서 한국인 이름으로 또 창시개명한 걸 돌렸잖아요. 그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일본인이라도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더니 그걸 받아서 그때 당시에 정리를, 기록 정리를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 그리고 한국말이 어느 래도 이상하지 않았대요. 그때 다 일본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어느 한가요? 네. 지금도 어느 하죠. 제 아버지부터 별로 한국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뉴탐사에서 또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당의 후보였던 학자분이 맞아요. 그 여자 학자분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저도 어제 가서 서고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여기가 국립박밀관 같더라고. 건리버 여행기 초판본 아십니까? 네. 건리버 여행기 초판본.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물농장 초판본.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에도 없대요.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없대요. 그런 걸 3만 권. 그리고 그중에 특히 한국의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본인들의 기술들. 그리고 옛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하멜 탐험기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하멜이나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외국에. 그런 원전들을 외국에 가서 구해와서 그거를 전부 복사를 해서 연구용으로 쓰고 또 보급도 하고 이런 학자분인데 거기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기대를 해주세요. 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소리를 나가는 소리를 좀 올려주시죠. 그런데 어쨌든 라인야후 라인야후 사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진짜 일본식입니다. 그냥 라인 사태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후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토바가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2011년 6월에 네이버가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을 출시를 했죠.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에 상장하는 쾌거를 가져와서 실제로 2016년 이후에 네이버는 라인이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 라인하고 야후재팬이 경영통합으로 A홀딩스를 출범시켜요. 이미 그때 전세계 2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은 몇 명이 쓸까요? 카카오톡의 사용자는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천만이요? 우리나라 인구 거의 다 쓰네요. 우리나라 인구와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교포들 이런 사람들만 쓰고 있습니다. 라인은 2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라인이 대표적인 메신저가 됐거든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빌미로 일본이 조인트 까기 시작하죠. 그래서 2024년에 행경지도를 하면서 자본관계를 재검토해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회사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는 은행 같은 경우도 제한되어 있는 거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제 철폐를 얘기하는데 저건 메신저 프로그램이에요. 메신저가 뭐가 문제라고? 그리고 또 형평에는 맞지 않죠. 그럼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고객정보 유출 사건들이 빈번했는데 이런 식의 행정지도가 들어온 경우는 유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국 기업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심지어 중국 기업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것만 딱 찍어가지고 뺏어갑니다. 그런데 2023년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 했냐? 오케이. 가져가. 드릴게요. 드릴게요. 형님. 요즘 불편하신데. 형님이 저보다 지지율이 더 안 나와. 이러면서 드리고 그다음에 대신 언론 서비스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일본이 저런 짓을 하기 시작한 게 딱 윤석열 정부 들어서네요. 맞습니다. 그 시점부터. 전 정보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누명을 씌워서 빌미를 잡아가지고 뺏어가는 거. 그거 아닌가.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공교롭죠. 2023년 11월에 터져요. 윤석열이 기시들한테 납작 엎드린 이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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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